길 뒤로 넘겨 넘기려고 그러는데 계속 팠었거든요? 어떤 게 나을지? 넘기실 거야. 넘길 거면 길이는 아예 안 짤 거야. 옆에는? 옆에는 짤을 때 장치기 좀 틀려요. 그럼 넘겨볼까요? 넘기는 스타일 열거에요. 이거 머리끄러도 무슨 짤지? 아니 이게 다 아파요. 누구나 다 아파요. 뒷머리는 좀 납작해가지고 뒷머리를 좀 올려야 돼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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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